대전시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퍼머컬처 프로젝트에 참여할 방구석 농부를 모집합니다.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. 대전시가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학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퍼머컬처 네트워크 프로젝트 방구석 농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퍼머컬처 프로젝트는 시민이 직접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혁신 가치를 고민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전시 사회혁신 홈페이지에 기재된 구글폼 접수링크를 통해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퍼머컬처 관련 도서 이재시골의 저자 임경수 작가와의 만남, 자연농 다큐멘터리 제작자와의 토크쇼, 가드닝에 적합한 공간 설계 학습, 콩나물 수경 재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. 촬영기자1호